저희 두중인 전도단에서 모시고 온 성도님이세요. 오늘 두 번째 사삼호 참석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오른쪽 편 마비가 오셔서요. 오늘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지팡이 없이는 걸으실 수 없던 분이신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걸으셨고요. 팔도 올라가지 않던 팔이 자유롭게 올라가게 되셨고 스스로 계단도 부축 없이 걸어서 올라오셨습니다. 오늘 두 번 참석하셨는데 주님께서 마비를 풀고 계십니다. 치유하신 주님 마비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